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범신 작가님의 단편소설 여름의 자네입니다 박범신 하면 현실과 예술성을 접목시키는 작가로 단연 으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여름의 자네는 박범신의 데뷔작입니다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버스가 지나는 도료변에서 8킬로나 산속으로 떨어져 있는 제실 속의 석진 오빠는 언제나 우물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색바랜 작업복을 걸치고 초저녁부터 이 줄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무표정하고 적막한 얼굴 손때가 묻어 퇴락한 실내의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다갈색 파이프가 그의 파리한 입술에 걸려있었다 제멋대로 흩어져 내린 머리칼과 창백하게 튀어나온 이마 와락 지어잡으면 한 줌밖에 안 될 가난한 육신을 목발로 지탕한 채 그는 언제나 나목처럼 서있었다 소아마비로 하여 바닥에서 떠있게 된 가엾은 다리는 오빠의 캔버스 속에서도 미완성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어둡게 칠해진 배경에 생동하는 발가락 거기에 비하면 안쓰러울 만큼 가늘게 시든 발등과 발목의 검붉은 색조 그리고 몇 마리의 벌레들이 그 시든 발목을 물어뜯고 있다 아니 그는 앞으로 꿈틀거리는 수많은 벌레들을 더 그려넣어 화면에 나머지 공간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오빠는 곧잘 유리병 속에 벌레들을 잡아 가두기를 즐겼다 그의 주위에는 늘 날개가 뜯긴 파리거나 두 발이 잘린 딱장이거나 희끄무레하게 썩어가는 군뱅이들이 투명한 유리병 속에 담겨 섬뜩하게 놓여있곤 하였다 그는 곧잘 날개가 뜯긴 파리가 숨가 크게 버둥거리는 모습 따위를 화폭에 옮겨 담았다 그래서 그의 그림들은 그가 좋아하는 문크의 작품처럼 언제나 음산하고 개개하게 숨을 죽였고 그 완벽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살았다 오빠와는 쌍둥이로 태어난 수진언니는 항상 원고지를 펴둔 채 오빠의 이지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차갑고 정결하게 앉아있었다 소설가라고는 했지만 몇 년 전 모 신문에 당선되었던 소설 한 편을 제외하면 나는 한 번도 그녀의 소설을 읽지 못했다 함정처럼 깊은 이것은 언젠가 그녀가 내게 한 말이었다 원고지의 공간을 그녀는 매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반듯한 콧날과 가는 대안경에 이지적으로 비치는 검게 가라앉은 눈과 창백한 이마와 표정 없는 두 볼의 침잠 더 볼 것 없이 석진 오빠와는 아주 닮아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나무 위에 두 줄기 가지처럼 닮은 얼굴을 하고 오만하게 우리 집 분위기를 지배했다 그의 여름 무더위가 용트림 하듯 장마가 왔다 밤마다 바람은 천봉산 흔들바위를 물어 뜯고 경사가 급한 숲바다를 핥고 내려와 해묵은 제실의 침침한 추녁 끝에서 울었다 꺾이고 찢어져 나가는 나무들과 허덕이는 차가운 어둠 고가의 내전을 때리는 내성과 번개 급히 불어난 개울물이 제실의 앞뒤를 포위하여 허옇게 뒤집히는 황폐한 산야 산지기 털부 아저씨가 템프의 심지를 고쳐 끼우고 건너편 오두막집으로 돌아가던 날 밤 제실 속은 아우성치는 폭으로 하여 오히려 적막하고 고즈넉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소우주라고 한다면 어떨까 흔들리는 램프의 어두운 그늘이 그랬고 벽과 바루 사이를 울고 가는 바람소리가 그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막한 그늘의 일부였다 석진 오빠는 이지를 세워두고 자신의 낡은 군용 침대에 앉아있었고 언니는 책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짙게 고인 오빠의 그림자와 언니의 투명한 안경알이 비전에는 서걱서걱하는 이질감이 신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캔버스와 원고지를 맞대 놓고 항상 이런 식으로 정물처럼 마주 놓여져 왔을까 한 달 전이었다 오빠가 미술 도구를 챙겨들고 호련히 이 제시를 향해 떠났을 때 언니의 굳어진 표정은 단번에 해실 해살 풀어져 버렸다 수많은 날들을 미이라처럼 굳은 표정으로 지내는 언니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커다란 변화였다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슬픔과 여자다운 섬세함이 조용히 머물러 있는 목을 숙이고 그녀는 서서히 원고지를 메우기 시작했다 오빠의 떠남이 언니에게 변신의 가능성을 심어준 것이다 휴지통에서 한웅콤시 구겨던진 원고지가 발견되었다 빈 원고지만을 펼쳐들 뿐 그걸 채우는 언니의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는 나에겐 꽤 경의적인 사실이었다 언니는 자신의 분위기를 확연히 바꾸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언니의 그런 변화를 다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헛된 기대였다 내가 영문과 산학회 주체로 설악산 등반에서 다녀왔을 때 언니는 거의 절망적인 얼굴이 되어 오빠가 있는 제시를 찾아가자고 제외했었다 반대를 해봐도 막무가내였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났던 것이고 언니와 오빠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의 줄다리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제실에 와서 처음 나는 외롭고 심심했다 참말이지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런 칙칙한 분위기 속에 묻혀 지낸다로서는 이번 여름만은 밝고 신나게 엮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금방 제시를 떠날 수 없었던 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불가사의한 교감의 실체를 훔쳐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을수록 바람과 빗소리는 더욱 황난하였고 오빠와 언니는 여전히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읽고 있던 카프카의 단편을 덮고 창호지 문을 비지직 열었다 습기찬 돌풍이 방안을 가르지르고 램프의 그늘을 크게 흔들었다 오빠와 언니가 거의 같은 순간에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뽀로퉁해져서 손으로 턱을 바쳤다 뭐야 이 탁하게 가라앉은 방안 이렇게 못박혀 앉아서 시간이나 갉아먹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나는 소리치고 싶었으나 돌연 비바람 소리를 뚫고 나지막하게 울려오는 기이한 소리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다 그것은 신음소리였다 처음엔 분명하지 않았으나 차츰 확실한 신음소리가 우리들의 귓가에 따라왔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가 해중 전등을 찾아 들었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게 서 있었다 도대체 이 깊은 밤의 폭우를 뚫고 들려오는 음산한 신음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오빠와 언니의 뒤를 따라 나서며 나는 으스스한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해중 전등의 동그란 불빛 속에서 앙상한 사지를 가슴으로 끌어안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심야의 방문객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사팔뜨기의 그 여자 삐죽이 올라간 어깨를 들썩이며 일요일마다 이 제실의 유일한 손님이 되곤 하던 그녀를 우리는 그저 미친 여자라고만 불렀다 여자는 더러워진 전신에 비해 애절할 만큼 머리 많은 정성들여 빚고 꼭꼭 제실 뒤뜰에 타버린 늙은 소나무 밑을 찾아왔었다 산지기 털보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여자의 젊은 남편이 6.25 때 그 소나무에 묶여 학살당했다는 것이었고 전쟁이 끝나자 여자가 나타났었다고 한다 시집 온 지 한두 달이나 될까 하는 세대 같았다오 하고 털보 아저씨는 기억을 더듬었다 여자는 며칠 동안이나 그 소나무 밑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타이르고 달랬으나 석상처럼 도사려 앉아 허공만 쳐다보는 것이었다 비가 몹시도 오는 밤이었다 아름드리 노송에 벼락이 내리꽂혔다 신기하게도 여자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기절했던 여자가 다시 깨어나자 눈동자가 자꾸 옆으로 돌았고 희죽희죽 웃었다 그런 뒤 자취를 감추었던 여자는 언제부터인지 벼락이 쳤던 일요일이면 새가 둥우리에 돌아오듯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다 그럼은요 폭설로 길이 막혔던 몇 년 전 겨울을 빼면 거의 개근이었습니다 여자를 처음 만나던 일요일 정오 털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며 혀를 찼다 어쨌든 여자는 그렇게 여름처럼 와서 얼마쯤에 유해된 생명을 가지고 오빠와 언니의 얼어붙은 드라마 속에 끼어들었다 제실 속의 공간은 여자의 출현으로 밀도 깊게 재어들었다 팽팽하게 차오르는 긴장 책상 위에 볼펜 하나만 굴러도 모두가 후다닥 놀라서 일어나는 싸늘한 실내 언니와 오빠의 차가운 대결은 나와 언니가 상처를 대강 닦아내고 풍대를 맨 뒤부터 시작되었다 피가 좀 멎는 듯하자 여자는 무릎을 끌어당기는 몸짓으로 허우적거렸다 흙탕물을 뒤집어쓴 산발한 머리를 마룻바닥에 짓누르고 말라붙은 가슴을 끌어안으며 뒤틀리는 여자의 모습은 한 줌의 더러운 넉마였다 나는 도저히 그 참혹한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석진 오빠가 허공에 뜬 다리를 건들건들 움직이며 키드득 웃었던 것이다 제실에 구석구석을 울리고 아무데나 날아가 박히는 뾰족한 웃음소리였다 수진 언니는 본능적으로 여자를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오빠를 쏘아 보았다 눈길이 마주쳤다 번뜩이는 오빠의 눈과 거의 숙명처럼 두려움이 깃든 언니의 눈이 허공에서 엉겨붙었다 여자는 내 방에 둬 마침내 오빠는 선언하듯 말했다 여자의 등을 바친 언니의 손끝이 빠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고개를 모로 저었다 굳게 다진 결의와 적의가 언니의 두 눈에서 타올랐다 잠시 그들은 여자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베리로 떨리는 가슴을 사리며 대체 있었다 좋아 그럼 약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지 오빠는 고개를 돌리며 다시 한번 키득키득 웃고는 자기의 침대 위에 놓인 구급약 상자를 목발로 내리짚었다 탕 하고 소리가 나는 바람에 여자는 왈칵 놀라는 듯이 보였다 언니의 검게 갠 동공에 금방 맑은 눈물이 비쳤다 그리고는 거의 발작적으로 창호지 문을 열어 제치고 밖으로 나갔다 깊은 절망과 아픔이 어둠 속으로 빨리듯 걸어가는 언니의 가녀린 등줄기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나는 묘하게 숨이 막혀왔다 오빠는 언제나 핥히듯이 웃고 언니는 그 웃음소리에 맞서다가 결국 황량하게 패배하곤 하던 수많은 기억이 나의 오한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어느 때던가 석진 오빠는 맑게 들여다보이는 유리병 속의 꽃뱀 한 마리를 찍어 죽인 일이 있었다 그것은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신 정원의 등나무 밑에서였다 처음 오빠는 유리병을 햇살 쪽으로 내밀며 희죽희죽 웃었다 봐, 아름답잖아 오빠는 말했다 나는 징그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 부드러운 빗속에 드러난 꽃뱀의 몸매는 눈이 저리도록 아름다웠던 것도 같다 꽃뱀은 꿈틀거리고 있었다 수진 언니는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숨을 죽인 듯이 보였다 뱀은 꼬리 쪽으로 고개를 사려먹고 온몸을 가늘게 떨었다 그리고 다시 화면처럼 밀착한 뱀의 표피 거의 발작적인 오빠의 행동은 바로 이때 시작되었다 그는 폭넓은 병의 입구를 열고 끝이 표족한 팔레트 나이프로 뱀의 머리통을 정확히 찍었다 나는 꿈틀거림을 사랑해 꿈틀거려, 꿈틀거려 숨가쁜 오빠의 짐이 뱀의 육신을 찍어대는 나이프의 끝으로 자지러들었다 꼬리를 떨며 죽어가는 꽃뱀의 마지막 떨림 생명의 잔해 나는 현기증이 났다 이때 수진 언니의 에마디 소리가 정원 안에 해맑은 빗살을 산산히 부서뜨렸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빠의 넓적 다리를 물어뜯는 그녀의 절망적인 몸짓을 보았다 휘청, 나무 벤치에 주저앉으며 나는 마침내 본 것 같았다 오랫동안 우리 집을 황폐하게 다스려온 그 모든 것의 실체 말하자면 그날의 충돌이야말로 돌담으로 둘러싸인 고가의 우리 가정을 더욱 암울하게 태색시켜버릴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다 제실의 뒤뜰에는 벼락으로 타버린 노송 한 그루가 언제 보아도 짙은 음영으로 서있었다 약간 경사진 뜨락의 중앙에 칙칙하게 동체를 드러내고 있는 이 소나무는 가슴을 벌려 안으면 손이 잡히지 않을 만큼 컸다 언젠가 털보 아저씨 말로는 제실을 짓기 훨씬 전부터 소나무는 그만큼의 크기로 거기 있었고 나중 제실을 지을 때 집터에 가늠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소나무는 3, 4미터의 높이에서 동강나 있으면서도 아직 위풍당당히 근방의 다른 소목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놈은 우선 사람 키만한 높이를 수직으로 지켜 올라간 다음 묘하게 오른편으로 휘어져 자랐다 그리고 다시 N편으로 틀어서 곧장 위로 솟았다 비바람이 광란하던 밤에 벼락은 노송의 허리를 자르고 곧장 밑불이로 내려 꽂혔는지 꺾인 부분과 그 아래까지 시커멓게 탄 채였다 뒤틀려 자란 바로 그 자리에 팔목만한 가지 하나가 곱게 뻗어 있었다 신기한 일은 거의 완벽하게 죽어있는 몸뚱이에서 자란 그 잔가지가 눈부신 녹색의 솔잎으로 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멸해 가는 이 노송은 타버린 줄기의 어디를 통과해서 솔잎의 녹색까지 물줄기를 운반해 간단 말인가 그것은 참으로 생명의 신비였다 생동하는 빛깔로 바람에 달리는 잔가지의 잎새 방관하처럼 너무도 명확한 대조 한 뿌리를 뻗고 끝없는 절망과 무궁한 가능으로 양분된 저 가공알 앙상불 대체 작은 가지가 바위 같은 타버린 노송의 동체에 붙어 싱싱하고 건강한 빛으로 서 있는 게 나는 언제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국민학교 3학년 때쯤 되었을까 누구나 방학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 있는 그런 여름 개울을 끼고 하교하게 되는 우리들은 늘 고무신을 벗어들고 미꾸라지나 붕어새끼를 잡아 놓곤 하였다 그날 또 언니와 나는 개울 속을 뒤지며 오후에 뜨거운 태양 아래 있었다 몇 번이나 발견된 미꾸라지란 놈은 우리의 손가락에 미끈미끈한 여운만을 담기고 잘도 빠져나가 우리를 실망시켰다 빈 고무신은 차츰 우리를 피곤 속에 몰아넣었고 때문에 늦게 나타난 오빠가 작은 유리병을 우리 앞에 자랑스럽게 내밀었을 때 우리들의 경위에 찬 탄성은 그때까지의 모든 실망과 피곤함을 완전히 압도하였다 거기에는 한 마리의 작은 붕어가 그림처럼 떠 있었다 저렇게 예쁜 붕어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흔한 한 마리의 금붕어에 지나지 않았으나 못생긴 미꾸라지 따위나 구경하며 지내던 그 무렵의 우리들은 가슴 두근대는 흥분에 쌓여 거의 말을 잊었다 빨간 지느러미를 유연하게 하늘거리며 7월의 햇빛 속에 도도히 떠있는 금붕어의 현란한 색조가 우리를 압도했던 것이다 설레는 기분을 몰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대락한 고가의 담벽을 손질하고 계시던 아빠가 허리를 펴고 우리를 맞이했다 이것 좀 봐, 아빠 들뜬 목소리로 소리친 것은 나였고 반사적으로 금붕어병을 든 오빠의 손이 아빠의 턱 밑으로 불쑥 내밀어졌다 그런데 아빠는 아마 미꾸라지며 붕어새끼며 심지어 개구리까지 잡아오곤 하던 우리들의 출기찬 개구쟁이 지세 역정이 나셨던 것 같다 또 뭘 잡아왔니? 하시는 성가신 힐란과 금붕어가 담긴 유리병이 아빠의 큰 손에 채워서 휙 내 던져진 것은 거의 동시였다 쨍그랑 유리병은 공교롭게도 돌멩이에 부딪히며 산산초각이 났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가 이미 물을 잃고 바닥거리는 한 마리의 아름다운 금붕어를 애워 쌌다 그때 내가 최초로 느낀 것은 분명히 숨가쁘게 차오르는 아름다움이었다 언젠가 저물어가는 뜰하게 고목나무에 기대서서 수진언니는 그때를 해상하며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다 오빠도 나도 우린 어쩌면 똑같이 그 충격에 사로잡혔던 것인지 모른다 7월에 태양이 금붕어의 지느러미에서 순백색으로 빛났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망연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분득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냥 놔두면 죽잖아 오빠 나는 마침내 좀 떨리는 말소리로 오빠를 붙잡고 흔들었던 것 같다 순간 오빠는 히히 하고 괜히 섬뜩해지는 묘한 웃음소리를 내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재미있잖아 바보들아 저기 떨리는 지느러미 좀 봐 얼마나 멋지냐 말이야 지금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나 오빠와 언니 사이를 설명하는데 어떤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이때 일어났다 조그맣게 서있던 언니가 오빠를 왈칵 떼밀며 금붕어를 사정없이 밟아버린 것이었다 왜 그랬어 언니? 역시 저물어가는 그 뜨락에서 나는 언니에게 이렇게 물었었다 황혼의 잔형이 남겨진 고목나무를 안을 듯이 하고 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불쌍해서 그랬어? 나는 다시 물었다 언니의 반듯하게 정돈된 이마가 어둠 속에 맑아게 떠서 보일 듯 말 듯 흔들렸다 내가 금붕어가 죽겠다고 오빠의 무릎을 흔들자 나는 아주 순간적으로 금붕어의 전신에서 참혹하게 괴로워하는 어떤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 말하자면 연민이었지 그렇지만 등골이 오싹했어 언니는 고목나무에 끝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다 나는 목이 탔다 그런데 왜? 오빠가 웃었던 거야 나는 무서워졌어 몸서리를 치고 마침내는 적의가 언니는 이윽고 고목나무의 맨살에 깊숙이 고개를 묻어버렸다 나는 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묻고 싶었으나 그녀의 둥줄기에 서린 고뇌를 보고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을 잃고 파닥이던 한 마리의 금붕어가 어떻게 하여 언니에게 참을 수 없는 연민과 공포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어찌됐든 언니는 연민에서 비롯된 전율로 허덕이면서 자신의 전부를 미이라처럼 견뎌온 건 사실이었다 때문에 여름에 그 미친 여자가 돌연 우리들 속에 내 던져졌을 때 언니의 표정은 더욱 완벽하게 응고되어 갔다 여자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사용하는 오빠의 낡은 군용 침대가 놓여진 마루방에서 다음 날 즉각 옮겨져 수영되었다 그곳은 털보 아저씨 내의 오두막과 제실의 중간쯤에 있는 낡은 헛간이었는데 오빠는 털보 아저씨에게 짚을 깔고 자리를 펴게 함으로써 여자의 사육 장소를 마련했다 그렇다 그 무렵 오빠는 그 여자를 사육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침 저녁으로 오빠의 입회 아래 털보 아저씨가 그녀에게 식사를 달랐다 여자는 별로 식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으나 이따금 건조하게 바래서 성별의 구별이 힘든 얼굴을 들고 신음하듯 울곤 하였다 세잔하여 낮이나 불길한 날카로움이 여자의 울음소리에 담겨져 있었다 언니와 나는 오빠의 경계를 받으며 아침마다 여자의 상처를 옥시풀로 닦아내고 새의 붕대를 뺐다 여자는 대개 눈을 감고 있었으나 어쩌다 눈을 뜨면 초점 잃은 시선이 허공의 한 점이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새의 붕대를 뺀 언니가 그녀의 불결한 머리를 빗질해 주던 아침에 우리는 놀랍게도 동굴처럼 열려진 그녀의 눈 속에서 가득히 차오르는 눈물을 보았다 깊숙이 침잠되어 있는 그 슬픔의 바닥 일어서던 언니가 순간 비틀거리며 다시 주저앉았다 내가 급히 부축하여 언니를 안아올렸을 때 여자처럼 언니도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 떠 있는 두려움을 나는 보았다 아 언니는 금붕어처럼 저 햇살 속의 꽃뱀처럼 그 여자의 무엇이 무서웠을까 아무튼 그날부터 우리는 여자가 아침 시간에 잠깐 동안은 이따금 제 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갔다 장마는 계속되었으나 밤마다 아우성치던 바람은 하고 딸마다 몇 차례씩 굳은 비만 내렸다 오빠나 언니는 전과 다름없이 정밀한 침묵을 살해 안고 맞서 있었으나 여자의 상처는 날로 악화되었다 여자는 잠들어 있기 일수였다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혼수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오리 굵은 멍석 위에서 더럽게 구겨진 육신을 오그려 붙이고 잠든 여자 수세미 같은 머리와 말라붙은 입술 사이에 타액 마침내는 누렇게 고름이 흘러내리는 상처가 아침마다 옥시프를 찍어내는 언니의 손길을 당황시켰다 살이 썩어가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도 무엇이 여자를 그렇게 잠들게 하는지 나는 안타까운 의문을 품었다 거칠 듯 하던 장마가 다시 시작되던 저녁 언니는 딱 한 번 여자를 병원까지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말할 것도 없이 언니의 주장은 계곡의 급류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털보 아저씨의 설명으로 철회되었으나 그때 오빠와 언니 사이에 흐르던 싸늘한 대치 표면상 우리들의 분위기는 막연한 정적으로 지배되었으나 어딘지 전과 다른 은밀한 탐색이 습기찬 제실 속에 엇갈리고 있었다 햇살이 굽이치는 강변이었다 언니와 오빠가 한데 어울려 맞붙어 있었다 산발한 머리, 너풀대는 피 묻은 바지 승리도 패배도 없는 울부짖음이 넘실대는 강변에서 비정하게 해오리쳤다 그런데 돌연 햇빛이 넘쳐나던 강물이 꿈틀거리며 뒤집히기 시작했다 허옇게 거품을 피우며 강물은 삽시간의 강변을 건너뛰고 오빠와 언니를 향해 밀어닥쳤다 아! 나는 에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막아서는 어둠, 굵은 빗소리가 어둠 속에 섞여 꿈속처럼 들려왔다 꿈이었구나 옆에 누워 있어야 될 언니가 안 보였다 나는 괜히 불길한 예감을 느끼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빗속에 떠 있는 낯선 불빛 때문에 나는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호흡을 삼켰다 불빛은 그 여자가 갇힌 헛간의 작은 창에서 새어다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밤에 누가 거기에 램프를 켰을까 순간 야르탄 흥분과 기대가 온몸을 짜릿하게 에워 쌌다 나는 맨발로 조용히 뜨락을 건너갔다 달그락달그락 헛간에서 들려왔다 빗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헛간의 출구 곁으로 다가갔을 때 거기 빗속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발견하곤 흠짓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헛간 속에서 달그락거리고 있는 건 역시 오빠였구나 언니는 말없이 일어서서 나를 돌려세우고 제실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오빠가 그곳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밤을 지키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었으나 으스스한 기분도 들고 또 언니가 울고 있는 것 같아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언니는 비에 젖은 잠옷을 그냥 입은 채 오빠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기척이 닿을 때까지 어둠 속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깊은 밤에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싶었으나 떨고 있는 언니에겐 나의 질문이 가혹한 듯이 생각되어 목젖에 침이는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다 다만 나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운명의 신은 냉혹한 결말을 은밀히 예배하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보지 않아 나의 의무는 가을 하늘처럼 명료하게 해소되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언니와 내가 썩어가는 여자의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헛간을 열었을 때 우리는 의애의 사실에 놀라고 있었다 여자의 목에 새끼줄이 감겨있고 헛간의 천장에도 그것은 대롱대롱 매달려 음흉하게 흔들렸다 새끼줄은 여자의 목을 휘감아 매듭진 채여서 우리는 그것이 자살비수였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새벽에 어쩌다 밝은 정신이 든 여자는 죽고 싶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 정말 그렇다면 저렇게 세잔한 몸으로 허우적거리며 죽음을 설계한 여자의 슬픔은 얼마만큼의 부피였을까 오빠는 굳어진 얼굴을 두리번거리며 죽음의 소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돈에 가고 있었다 여름은 서서히 침몰했다 밤마다 천봉산을 불어뜯고 계곡을 금녀로 채우던 폭우도 자고 조금씩 하늘이 튀어왔다 그러다가 문득 찾아온 태양 빨끔히 씻긴 하늘은 옹기종기 둘러선 산마루를 거느리고 의연하게 높아 보였다 장마선선 속에서 정체를 숨기고 준비되어온 음모의 불씨도 한낮의 태양처럼 급히 불타올랐다 어이없이 비극적인 결말이 밀어닥친 것은 처음으로 햇살이 제실에 뜨락에 퍼지던 여름도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다 그날 언니와 나는 아침부터 제실에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대적으로 쓸고 닦았다 바루 사이에 먼지를 닦아내고 습기찬 물건들을 뜨락에 내다 놓았다 나는 그 여름에 내가 지녔던 모든 의문과 칙칙한 기억들을 잊고 아마 제법 즐거웠던 것 같다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무언지 열심히 찾는 듯 오빠의 소지품만 살피는 언니의 초조한 눈빛을 만나자 금방 풀이 죽어버렸다 무얼 찾는 거야 언니? 나는 물었지만 언니는 묵묵히 침대 밑에서부터 그림 도구 상자까지 샅샅이 뒤지는 손길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이질과 침대와 몇 개의 벌레병을 빼면 오빠의 별다른 소지품은 있을 것 같지 않았으나 언니의 몸짓은 어떤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헛간에 가 있는지 오빠는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다 그 무렵 우리는 며칠째 헛간 속의 그 여자를 보지 못했다 상처를 소독할 수 있는 약품과 붕대가 떨어지면서부터 오빠는 우리의 헛간 출입을 봉쇄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오빠는 그 일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쩌다 잠에서 깰 때도 어둠 속의 헛간은 환해 있었고 언니는 마루 끝에서 오빠가 불을 끄고 자물새를 잠그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그맣게 앉아 있곤 하였다 오빠는 매일 그 여자와 마주하고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 있었을까 어쨌거나 다음 날 우리는 군 보건소까지 여자를 옮겨가기로 했다 이 새벽에 있었던 결정은 나의 야릇한 기대가 무너진다는 것만 뺀다면 적어도 보기 드문 훌륭한 결론이었다 이것으로써 이 여름 오빠와 언니의 살얼음 같았던 긴장은 해체되고 모든 것은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참으로 헛된 기대였다 미술 상자를 살피던 언니가 빨간 알약이 들어있는 길쭉한 약병을 찾아 들었을 때 배찌장처럼 질려가는 언니의 이마 속에서 살기 띈 결말을 예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떨리는 속눈썹, 경련하는 손, 푸른 핏줄이 풀쑥 솟구쳐있는 가녀린 목줄기 순간 언니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헛간 쪽으로 내달았다 불길 같은 적의가 미친 듯이 뜨락을 건너뛰는 언니의 어깨 위에서 춤을 추었다 헛간을 열어제친 언니는 뒤돌아섰다 비어있었던지 언니는 헛간 앞에서 잠시 방향을 잃고 뺨 돌았다 그리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세우는가 했는데 벌써 제실의 뒷곁으로 허둥거리며 내닫고 있었다 하여 나는 마침내 모든 파국과 만나고 내가 지녔던 숱한 의욕이 뚜렷한 응답을 가지고 거기 제실의 뒤뜰에 놓여 있음을 보았다 아직도 물기가 가시지 않은 진초록의 수목들을 근처에 거느리고 도도하게 버티고선 검게 타버린 노송 하늘의 한 점을 찌르며 가장 싱싱하게 떠있는 작은 가지의 솔잎 8월의 마지막 타오르는 태양은 그 검은 소나무의 동체를 오히려 흉물스럽게 클로즈업 시키고 소나무 아래 완전한 알몸으로 버려진 여자의 전신에서 빛나고 있었다 순백하게 표백된 한 줌의 육신 아, 추악하게 말라붙은 듯이 보였던 여자의 살갗은 어떻게 하여 이 완벽한 순백색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뜰하게 한복판에 그림처럼 놓여진 여자는 눈이 쉴 만큼 강렬한 흰 빛깔로 어두운 주위를 가르고 있어서 나를 혼란시켰다 오빠의 앞, 이질 속에는 여자의 모습이 거의 완성된 채 그려져 있었다 끈질기게 몰려드는 캄캄한 배경을 뿌리치듯 순백색으로 그려진 여자의 모습은 하나의 선명한 빛의 덩어리였다 노송에서 신비하게 움터오르는 단 하나 싱그러운 잔가지의 입새를 향해 한 손을 내뻗으며 고통과 공포로 뒤틀리는 여자의 모습은 비정하게 버티고선 오빠의 이질 속에 가슴 저리는 눈부심과 감동적인 일동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저 밝은 고가의 뜨락에서 마지막 파들거리던 큰붕어의 잔에 파르르 떨며 꼬리를 사리던 어느 날 꽃뱀의 표피에서 만났던 충격이 되살아와 제자리의 석상처럼 굳었다 달려가던 언니가 들고 있던 약병을 캔버스를 향해 내던졌다 빨간 알약이 흩어지며 거기 완성되어진 화폭은 언니의 거친 손에 잡혀 북 찢어졌다 그 순간 비로소 나는 하나의 해답을 얻었다 그랬었구나 오빠는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저 여자에게 매일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을 복용시킨 것이다 세약한 그 여자를 알약으로 조금씩 죽이고 상처를 길러 밤마다 오빠의 화폭을 채워온 것이다 나는 휘청 주저앉았다 그때 찢겨진 캔버스가 진흙바닥으로 자빠진과 동시에 오빠의 목발이 언니의 어깨를 거칠게 후려쳤다 우우! 짐승같은 소리를 내며 언니가 오빠의 성한 다리를 물어 뜯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두 사람이 함께 진흙 속으로 나뒹굴었다 태양이 비투성이가 되어 물어 뜯는 그들 위에서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다 승부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제지하거나 정돈할 수 없는 운명같은 미친 파도 싸움은 털보 아저씨의 우악스러운 힘으로 제지되었으나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 시작되는 듯 했다 우선 군 보건소로 여자를 옮겨갈 계획을 오빠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찢어진 캔버스를 다시 여자의 그림으로 채우겠다는 악의의 찬 선언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대개 그렇듯이 그 신비한 여름의 충돌도 의외의 곳에서 끝날 때는 왔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자물쇠가 채워진 헛간에서 비투성이로 발견되었다 면도날이 왼쪽 손목의 동맥을 깊숙이 자르고 오른손 밑에 떨어져 있었다 아마 새벽의 맑은 정신이 그녀를 깨웠을 때 마지막 힘을 모아 자신의 푸르게 내비친 핏줄을 자른 모양이었다 실성한 여자가 어쩌다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자살을 결의할 수는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참물쇠로 밀폐된 그 헛간까지 누가 낡은 면도날을 배달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모두 거기에 대하여 입을 타물었다 침묵이야말로 우리를 완벽한 공모자로 묶어버렸다 여자를 묶고 나서 오빠와 언니는 똑같이 실성한 사람처럼 언제까지나 움직이지 않았다 오빠는 고개를 들고 언니는 고개를 깊숙이 무릎 속에 묶고 있다는 정도를 제외하면 그들의 표정이 이렇게 닮아 있었던 일은 일찍이 없었다 깊은 좌절 속에서 그들은 이상스레 다가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제실 뒷곁에 타버린 노송에서 자라난 잔가지를 잘랐다 그러자 이번엔 크고 검은 소나무의 동체에서 하얗게 신선해 보이는 자른 자리가 마음에 걸렸다 나는 털보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노송 전체를 잘라버렸다 비로소 나는 어떻게 하여 타버린 소나무가 살아있는 진녹색의 솔잎에 매달 수 있었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 아름이 넘도록 절단된 소나무의 밑등도 죽음의 끝과 생명의 시작으로 양분되어 있지 않은가 흑갈색으로 썩은 부분과 명료한 금을 그으며 마주대고 있는 5분의 1 정도의 희고 싱싱한 속살 타버린 껍질을 하나로 두르고 그 소나무는 그토록 대조적인 모순을 지닌 채 공존하며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소나무 구루에 쭈그려 앉아 턱을 바치고 건너편 산마루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산 등성이에서부터 진하게 깔려 거의 하늘의 중심까지 뻗쳐 있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해진 얼굴로 노을 속에 솟아있는 천봉산의 맹맹한 의지 붕괴구름이 그 봉우리를 감싸며 호사스럽게 불타올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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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